지난 1일 ssg 랜더스는 kt 위즈와의 5위 결정전을 치르면서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가려 했지만 허무하게 역전패를 당하며 가을 야구의 희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승용 ssg 감독을 향한 팬들의 분노는 이승용 나가 인천에서 나가를 외치며 다 차려진 가을 야구 밥상에 재를 뿌린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투수 운용에 대한 분노였으며 결국 ssg는 가을 야구와는 작별을 하게 됐는데요. 시즌 내내 감독의 선수 기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팬들은 결국 폭발하는 모습이었고 퇴근하는 선수단의 버스로 모여들며 성난 민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분노하는 일이 벌어질 위기에 처한 ssg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ssg 랜더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최정 계약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 최정은 이미 단연 계약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ssg 구단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추석 연휴 이후 구단과 선수 측이 만남을 가졌지만 계약 관련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ssg 구단에서 지난해 원클럽맨으로 남을 뻔했던 김강민처럼 최정도 놓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ssg 구단의 구단주인 정용진 회장의 변화된 모습에도 엿볼 수 있으며 모기업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보가 그렇기에 큰 금액의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야구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ssg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하는 최정희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지방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로 가득한 상황이며 내년이면 만 38세가 되는 최정이지만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고 있기에 대부분의 팀들이 최정을 잡고 싶어 안달난 상황으로 ssg 김재현 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이라고는 밝혔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인데요. fa 시장에 나오는 것과 시장에 나오기 전에 계약을 맺는 것은 계약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며 fa 시장에서의 최소 시작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의 구단에서 예상하는 시작가를 맞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한데요. 올 시즌 129경기에 나서며 타율 2할 9푼 1리 37홈런 107타점 ops 0.978로 프로 데뷔 19년 차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으며 통산 홈런 개수는 이미 495개로 최다 홈런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014시즌 이후 첫 fa에서는 sk 와이번스와 86억에 4년 계약을 했고 2018시즌 이후에는 6년 106억의 잔류를 선택하면서 원클럽맨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이 끝난 뒤 fa 시장에서의 가치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정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 구단에서 돈다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sg에서 원하는 bfa 단연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뜬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지방 모구단에서 100억 이상의 거액을 준비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해당 구단의 팬들은 셀러리캡을 정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와의 포지션 정리를 하는 등 4년 계약이냐 6년 계약이냐를 놓고도 설전이 오가고 있고 장기 계약을 놓고 에이징 커브가 없는 선수이기에 계약 기간을 늘려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 37세의 선수지만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처럼 40대에도 전성기를 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에 4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 관대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구단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최정의 몸값이 치솟을 것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로 ssg 구단과의 bfa 단연 계약이 실패하고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시작가는 100억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 한 구단 단장은 단연 계약을 한다면 팀이 가을 야구에 도전하기 이전에 이미 끝냈어야 했다는 말을 하며 선수 측에서 시장에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으며 그렇기에 복수의 구단이 관심을 보이며 fa 시장에서의 머니게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클럽맨으로 남을 수 있는 최정이 인천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